아직 덩과 쿵과 딱이 정확하게 어딘지가 이제 들으실 때는 아시는데 막상 구현을 하게 될 때는 꼭 그게 한 템포 느리든지 아니면 마치다 보면 헷갈리든지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2시간도부터 덩쿵딱을 먼저 하여튼간 좀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치는 자세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덩과 쿵과 딱을 제가 푸는 구음에 따라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보하고 자기 거리는 팔을 편안하게 완전히 힘줘서 피는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폈을 때 공평이 여기 가운데에 좀 없으시고 채평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채평은 이렇게 이렇게 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할까 누드리면 하다 회장은 아니에요 회장은 아니에요 회장은 아니에요 회장은 아니에요 회장은 아니에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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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회장 그래서 타점은 제가 계속 억지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섞어서 낼겁니다 이건 뭐 굿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장난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장단에 바로바로 즉각 즉각 반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항상 입소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동 동 동 동 입소리를 내셔야되요 동 동 동 동 쿵 쿵 쿵 쿵 쿵 따 따 따 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덩쿵딱 덩딱 쿵덩 덩쿵딱 덩쿵딱 덩쿵덩딱 간단하잖아요? 헷갈리세요? 헷갈리신데 덩쿵이 덩쿵쿵 쿵을 요구 덩쿵덩 덩쿵덩딱 덩쿵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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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쪽에서 버퍼링이거든요 쉬워버릴 기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가야하게 숙달을 좀 한 다음에 아 뒤에께 어렵습니다 이건 숙달이 아니에요 그 잠자는 소리는 4가지밖에 내장단이 4가지 4가지 덩쿵딱 이게 어렵다 하시니 참 어렵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덩쿵덩쿵 덩쿵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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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딱 덩딱 덩쿵덩딱 덩쿵 뭐 덩쿵 덩쿵ruck 덩쿵덩쿵 덩쿵덩쿵 뱅쿵뱅쿵 다시요 덩쿵 덩쿵 이거를 두 번씩 더 빨리 치는 것 밖에 안 돼요 지금 물론 이게 빨리 안 되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덩쿵 덩쿵 덩딱 덩딱 덩쿵 덩딱 덩딱 덩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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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딱 덩딱 덩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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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딱 덩다 덩 덩 동당 동동 동동 동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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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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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저ност 다진 계속 쳐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24각이 나오게 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때 연습 삼아서 작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날도 더uchen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Escolt Ping 저희ны 시작, 시작! 1, 2, 3, 4, 5, 6, 7, 8, 9, 9, 10, 10. 1, 2, 3, 4, 5, 5, 6, 7, 8, 9, 10. 수고하십시오. 파트라입니다.